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JTV의 8순 뉴스입니다. 농민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올해로 끝납니다. 이자 혜택을 본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농협 제형저축과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예탁금입니다. 이자소득의 1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비과세 예탁금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해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로만 농민들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혜택을 줘서 지난해 전북에선 농민들의 비과세 예탁 상품으로 956억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물리면 농민들은 133억 원의 소득이 줄게 됩니다. 비과세 예탁금을 다루는 농협도 수신고가 줄어 자금 운영과 조합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비과세 예탁금 폐지 시 농가의 혜택이 줄어들어 안타깝고 농협에서도 예금이 감소하여 영농자금 및 서민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면 농민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농협은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기로 해 전북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스스로 선거구를 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의 대표성보다 인구 편차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11곳인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주의 3, 40층의 주거용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지어지고 있는 42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높이가 130m에 이릅니다. 바로 옆에는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중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옆으로 다시 42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도 30층 안팎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두 곳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삼천변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고층 건물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경관 훼손을 걱정합니다. 시민들은 주변을 압도하는 높이에 답답함마저 느낀다고 말합니다. 건물이 너무 높고 위축감도 생기고 답답하고 위약감도 느껴지고 불안하고 전주시가 안 팔리는 땅을 팔려고 용도를 변경해준 곳 등에 지어지는 서부 신시가지의 고층 아파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사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줄까 걱정한 전라북도도 이렇다 할 대응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도심뿐만 아니라 한옥마을과 전주천등을 끼고 있는 구도심에서도 고층의 주거용 건물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내건 가운데 잇따라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어울리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일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91억 원을 들여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휠체어 농구와 좌식 배구, 골볼 등 다목적 재활체육 공간을 비롯해 볼링장과 사격장, 탁구장과 당구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올 하반기 거주자가 퇴거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1704가구를 모집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8월 전주시 평화동과 익산시 송학동 국민임대아파트 124가구와 10월에 완주군 이서면 공공임대아파트 5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린 하루였지만 5월에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여전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군산 꽁당보리축제 그리고 남원 발해봉철축제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개막 나흘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양한 영화와 공연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영화가 많아 이른 오전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전주를 찾은 영화 마니아들은 전주영화제만의 독립영화를 즐겼습니다. 야외 상영으로 본 거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색다른 경험이었고 아직 개봉 안 한 영화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좋았어요. 영화 내용도 좋아서 다음에 또 내년에 올 것 같아요. 군산 꽁당보리축제장의 넓은 대지가 초록의 보리밭으로 뒤덮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보리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초록으로 가득 채워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보리를 이용한 간식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전에 먹었던 것보다 달지 않고 맛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까지 들어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아주 고른 영양 섭취를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 전체를 휘감은 화사한 철죽이 봄의 끝자락을 연분홍으로 물들였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남원 은봉의 지리산 바래봉 철죽제는 3.5km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 꽃길을 자랑합니다. 바래봉 철죽은 색깔도 선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좀 크고 그리고 공기 좋은 데서 피어서 그런지 꽃이 진짜 아름다워요. 다양한 축제와 화사하게 핀 봄꽃이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아름다움을 실감케 합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리산 달궁 자동차 야영장과 뱀사골 힐링 야영장이 이달부터 다시 문을 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지난해 9월에 들어간 달궁과 뱀사골 야영장의 정비 공사를 마치고 이들 야영장을 이달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영장 이용 예약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7월 안에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장은 물론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반발도 거셉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학교 자치조례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무회의는 학교 규칙의 재개정과 교육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모든 의사 결정을 교장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학교 운영의 당사자들인데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서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과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에 도의회 조례를 상정할 교육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교장들은 책임 경영이 어렵고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구성원들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한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과의 소송으로 아직 조례를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내부의 갈등과 반발 그리고 법적 공방 속에 학교 자치조례의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합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뉴스 조창윤입니다.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학부모, 농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농민단체 회원 20명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농어촌 교육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8.7km를 잇는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 내년 완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세만금에서 무녀도까지 109와 209 공정률은 90% 수준이지만, 무녀도에서 장자도까지 309 공정률이 5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309의 공정률이 낮은 데는 지난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파산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기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 8곳과 부안 1곳 등 모두 9곳에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해 해양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부안 17.5, 전주 12mm의 강수량을 보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23도 속에 대체로 맑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낮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군산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고, 서해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동부권도 대체로 맑고,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주는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맑고, 낮 최고기온인 평년 수준인 24도 안팎까지 올라,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웅장 Countries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 sing